오늘 영상 영상에서 만나요 튀김 냉장고에서 중간에 물을 넣어주세요. 물을 만들어라. 얇게 말해서 김밥. 그걸로 다 먹고싶어요. 쫄깃하고 맛있게 만들어주세요. 먹는다니.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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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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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고추냉이가 내 손을 만들어봤어요 Sí 오마이거리 고소한 소금 고소한 소금 식당 냉장고에 판매도 함께 넣어주면 치킨 Ohihil 기름을 넣어서 월급 식용유 양파 오징어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